부산의 건축, 건물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부산건축문화해설사회의 김승일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승일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에 아주 잘 어울리는 특별한 곳을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올해는 광복을 맞이한 지 74주년 되는 해인데요.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서구중앙공원에 있는 부산광복기념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특히 되새겨볼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복기념관은 1876년 부산항 개항부터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될 때까지 일본의 침략과 또 그의 항거한 부산지역의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적 유무를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우리 선조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을 후손에게 전승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아 2000년 8월 15일 제55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개간했습니다. 네. 내년이면 개간 20주년이 되는군요. 꽤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복기념관은 약 230여 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250여 평의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지상 1층에는 안내실 사무실이 있고 야외 전시공간에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하여 대한독립을 위해 힘쓰신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의 명언이 담긴 전시문을 관람할 수 있고요. 지상 2층 전시실 전시관에는 부산 독립운동의 역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산지방 항일독립운동의 실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광복기념관인 만큼 건축물에 담은 의미도 좀 특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복이라는 그 의미와 뜻에 비교하면 이 건축물은 매우 소박하고 작게 지어졌습니다.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은 단순해 보이는데요. 그 단순한 요소들이 어울려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본 골격인 사각 콘크리트 튜브로 시작해서 1층은 가운데 공간을 기둥만 남기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뜰과 같은 중정을 배치했습니다. 또 앞쪽으로는 부산의 도시경관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주변의 산책물을 따라서 동서남북 사방의 풍광을 각각 다르게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복기념관의 건축 형태 또 의미도 담겨 있을 텐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벽은 약 15cm 정도 깨진 돌 모양의 정사각형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타일의 요철 부분이 빛의 대조를 이뤄서 아주 독특한 색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관의 특징인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전시실은 나선형의 긴 띠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미음자 네모 형상으로 달팽이처럼 돌아가는 공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튜브로 기둥에 얹혀져서 공중에 떠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전시실 통로를 돌면서 과거 역사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인데요. 마지막에는 천창을 통해서 하늘과 빛이 보이고 있어 광복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또 오늘 더리 퀴즈의 힌트도 주시는군요. 하늘과 빛이 보이고 있어서 광복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천창을 통해서 보이는 하늘의 빛으로 광복을 표현한다는 게 참 인상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광복의 의미를 나타낸 것인데요. 2층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면 양옆으로 여러 사진이 있습니다. 부산의 독립운동 유적지와 또 부산에서 이루어진 3.1 만세운동의 모습들입니다. 또 전시관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개항과 부산인의 독립정신과 또 일신여학교의 독립운동 그리고 또 일제 말기 학생들의 독립운동 등 총 8개 주제의 사진들과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신여학교 학생들 독립운동은 많이 전해진 내용이죠? 그렇죠. 특히 전시실에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담은 입체 모형이 인상적인데요. 1919년 3월 10일 밤 선생님 2명과 11명의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하기로 뜻을 모으고 기숙사에서 몰래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혼수품으로 간직하던 옥양목이라는 천으로 태극기 100여 장을 만들어 11일에 시위를 준비했고요. 이튿날 수업을 마친 뒤 태극기를 손에 들고 뛰쳐나와서 민중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비록 2시간 만에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됐지만 그들이 외친 대한독립 만세는 경남 3.1 독립운동에 효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상 그 의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다이 사건은 어떻게 발생이 됐나요? 이 사건은 1940년 11월 23일에 발생했는데요. 경남 학도 군사훈련을 겸한 체육대회에서 일본 학교를 우승시키기 위해 일본인 심판장인 노다이의 민족차별적 심판이 계기가 됐습니다. 전년도 우승교인 동네중학이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면 트집을 잡아서 재시합을 시키거나 또 반칙이라고 때를 쓰는 등 악랄한 수법으로 성적을 부진하게 했고요. 또 부산 제2상업학교가 1위를 달리자 또 역시 반칙을 선언해서 결국 우승을 못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민족적 차별에 두 학교의 학생들이 울분과 의분을 참지 못하여 발생한 대규모 한일 학생 투쟁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항한 많은 민족운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여러 운동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중들의 지식을 개발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애국계몽운동과 또 일제가 우리나라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빌려준 차관상환을 위한 국채보상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상업학교 박재혁 외에 10여 명이 결성한 비밀결사조직 등에 관한 운동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 물산장령운동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물산을 이용하여 민족산업의 육성과 또 지능으로 자조독립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된 운동입니다. 1923년 2월 5일 부산 청년회를 중심으로 전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우리 것을 입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것을 먹어야 하고 또 우리 것을 써야 하고 또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를 생각하면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렇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아직도 부인하고 어쩌면 오히려 더 조소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람실 2층 마지막에는 또 위폐봉안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또 애국지사 437분의 위폐를 봉안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애국애적정신과 나라사랑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전시자료 중에 중요한 유물들은 어떤 유물들이 있을까요? 네 의병장이신 전성범이 사용하던 장총이 진열되어 있고요. 또 안중근 의사 공판속기록 번역서와 또 박차장 의사 피의자 신문조서 그다음에 김일규 지사의 수감 당시 수인번호 폐찰 등 독립운동 자료 실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오늘 광복절인 만큼 혹시라도 부산광복기념관을 좀 찾으셔서 이 산절들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정신을 좀 새겼으면 하는 네 그렇습니다. 부산광복기념관은 부산지역 독립운동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복기념관 근처에 또 현충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축 부산을 말하다. 오늘은 부산광복기념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말씀의 부산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애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